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가자!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지시콜콜 택시! 크고 작은 이야기 사소한 민원들까지도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러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무조건 가나요? 무조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비가 오면? 달려갑니다. 눈이 와도? 달려갑니다. 어떤 이야기 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시시콜콜 택시에서 듣게 될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오늘 첫 번째 민원이 그러니까 동빈대교 논란이잖아요. 동빈대교 동빈대교 사실 요즘 말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청와대에도 청원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좀 들어봤죠? 동빈대교 저는 뉴스에서도 접하기도 했고 오며 가면 현수막을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동빈대교 쪽 지나가고 아파트 앞을 지나가다 보면은 무슨 현수막 같은 것들이 아파트 앞에 서 있는데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분들도 얼마나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겠어요. 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게.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네. 포항 시민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동빈대교 건설 논란. 대체 어떤 갈등이 있는 건지 자세히 들여다보자고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여기 아파트 앞 지나는 동빈대교 절대 반대. 현수막들이 벌써 보이네. 그렇죠. 여기인가 보다. 이 분들이 지금 같은데요. 일단 내려서. 이 시간에도 지금 이렇게 피켓들 들고 계시는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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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보니까 벌써 지금 분위기가 달라요. 지금 현수막들도 지금 다 보고. 저 사실은 이거 종종 보던 건데도 두 분을 보니까 또 마음이 다르네요. 우리가 지금 7월달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을 그렇게 아침마다 시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빨리 타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우시니까 이거 피켓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저희에게 예약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그럼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타시면 됩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시시콜콜이잖아요. 그렇죠. 시시콜콜하게 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일단 저희가. 다리 시작 지점인 송도로 가는 게 맞지. 네. 그렇죠. 송도로 먼저 가시죠. 룽빈 대교 시작인 송도로. 네. 사실 동빈 대교가 어떤 문제인지 동빈 대교 자체가 뭐냐. 그것부터 궁금해 하실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동빈 대교가 그렇게 뭐예요? 동빈 대교는 송도 해수욕장과 영일대 해수욕장을 연결시키는 다리였습니다. 그 다리가 가칭 지금 현재 동빈 대교라고 하는데 그것은 오랜 수건 사업으로서 포항에 남과 북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다리다. 그렇게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5년 전에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다 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지금 와서 이걸 반대를 하게 된 건지. 송도 해수욕장과 영일대 해수욕장을 연결시키는 다리는 현재 포항시 도시계획선 상으로 연결시키는 걸로 저희 시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전임 시장 때도 그렇게 시정 홍보가 되었고 저희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이 틀리다는 것을 작년 7월 18일에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포항 남구 송도동에서 동빈 내양을 건너 북구 항구동을 연결하는 동빈 대교는 그야말로 지역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1993년 포항시 도시계획안에 동빈 대교 노선은 송도에서 항구동 해안도로로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막상 공개된 동빈 대교의 노선은 달랐던 것. 바로 송도 해안도로에서 3호로로 연결되면서 3호로에 접한 아파트 주민들의 거센 반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럼 저희 부위원장님. 사실 이게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잖아요. 송도와 항구동을 잇는 다리. 그러면 이 다리 자체를 만드시는 것에 대한 반대를 하시는 것도 아니시네요. 저희들 우방비치 비대위는 고가 다리를 송도에서 항구동으로 연결하는 어떤 다리든지 그거는 반대 안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저희들 105동하고 108동 앞에 17.5m나 24m 높이로 고가로 가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다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고가로 가는 것 자체는 왜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송도 자체가 해안길 아닙니까? 북부해수욕장하고 연결하면 천혜의 해안선을 연결하는 해안도로가 되는데 그게 갑자기 도심 한복판 도로로 3호로로 연결되면 물동량이라든지 그런 실은 하물들이 왔다 갔다 할 거고 아파트 앞에 바로 고가다리가 설치되면 조망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고가다리는 철거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고가다리를 놓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아파트 앞 3호로는 출퇴근 시간씩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극히 혼잡합니다. 차가 지금 정체도 많이 되고요. 더군다나 북쪽 양덕 지역이 택지가 많이 개발되었지 않습니까?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화 상태에 있는 그 도로에 또 고가 도로 형식으로 다리가 건설이 되고 그 다리가 건설되므로 인해가지고 소음, 비싼 먼지, 진동, 그리고 매연, 다리 밑의 슬럼화, 상가 슬럼화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아파트 두 동 앞쪽에 바로 다리가 만약에 완성이 되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높이로 보이고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도 가늠이 잘 안 돼요.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높이는 바닥에서 17.5m가 이제 기본 바닥 높이입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바람막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했을 때는 거의 20m 높이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 베란다 앞에서 고가 도로까지 직선거리는 16에서 한 2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m요? 예, 예. 베란다에서 다리까지 길이가 20m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정말 창문하게 10m 바로 앞에 보이겠어요? 그런 계획을 했다는 자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발상이죠. 동빈대교가 지금대로 추진된다면 아파트 앞으로 최대 5층 높이의 고가 도로가 생기는 건데요. 그러면 주거 환경과 재산권이 침해받는 건 명확한 사실. 이에 대한 포항시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이 교량을 설치하기 위해서 항만청, 해양경찰서, 수리조선소, 수리조선소, 그 안에 해양레포처, 어민회를 다 방문했습니다. 요구사항이 수리조선소에서 수리오는 배는 24m까지 들어왔다. 어민회에서는 자기네다 다니는데 16m가 필요하다. 전체 복합적으로 하니까 경사도를 지금 8%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는 8% 하다 보니까 우방비치 108동이 약 3천까지 올라가고 105동이 한 5천까지 올라가는데. 동빈 내항을 드나드는 선박과 어선들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경사로의 교량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영일대 해수욕장 앞 해안도로로 고가 도로가 연결되는 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우왕비치가 여기까지 집값이나 안 떨어지고 지금 하는 건 결국에는 영일대 해수욕이 있겠다며 그러는데 만약에 해안도로로 연결시킨다 하면 결국적으로 공유수면을 잡아모아야 됩니다. 거의 한 5m 내지 10m를 잡아모아야 됩니다. 그럼 배상이 없어집니다. 손도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바다시청까지 간다 하면 이차판의 상권은 전부 다 죽습니다. 죽고 공유수면 또 없어지고 그러면 영일대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해수욕장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송도해수욕장이 초입이에요. 사실 여기 요즘에 보면 카페도 굉장히 많고 산책도 많이 오고 하시는데 요새는 이 송도 쪽 오시면 기분이 참 다르시겠다 두 분은 그치요? 아 그럼요. 예. 아버님은 어떠세요? 실제로 제가 지금 78년에 방위를 왔는데 그 때문에 해도 이 여신상 여기가 송도해수욕장이 엄청 활발하고 경기가 좋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송도가 꺼져가다가 다시 이제 새로운 불씨를 집혀가지고 이제 경기가 살아나는 것 같은데 이 경기가 다리가 연결되면은 사실은 북부하고 송도하고 연결되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높아질 건 당연하거든요. 하긴 정말 송도에서 영일대 해수욕장까지 가는 길이 사실 좀 번거롭기는 했어요. 그죠? 많이 돌아가야 되고 가는 길에도 길도 많이 막히고 이랬었는데 사실 다리만 하나 연결되면은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누구를 위해 편의를 위해서 누구는 희생해야 되는 거 그건 또 이제 아니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여기 다리 시작 지점이 어느 쪽 근처예요? 그러면은요? 이 신호등에서 조금 더 밑입니다. 아 저 밑쪽에? 좀 내려서 한번 봐볼까요? 그러겠네. 가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도착해서 잠깐 내리셔서 네네네. 아 진짜 아파트가 바로 보인다. 내리셔서 잠깐 이야기를 하시죠. 야 여기가 야 그냥 뭐 바로 사고 계시는 아파트들이 여기 바로 다 보이네요. 그죠? 저기가 바로 지금 두 분 사고 계시는 데잖아요. 그죠? 예예 우리 빛의 아파트입니다. 그럼 원안이 원래 어디였던 거예요? 원안은 이쪽에 해안도 도로 쪽으로 기본 도로가 돼 있죠. 살짝 그 상거리 쪽은 보여요. 저쪽으로 빠질 수 있었던 길이 지금 수정하는? 이렇게 변경이 되군요. 아 지금 변경된 도로를 그대로 보니까 아파트가 앞에 그대로 보이네요. 그러면 바로 앞에 전면에 바로 그럼 진짜 가깝네요. 바로 코앞인데요 이게? 여기가 지금 240m거든요. 240m도 바로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고가다리가 우리 베란다 앞에서 20m예요. 그러면 바로 눈앞에 있는 거거든요. 아치로 이렇게 넘어가서 베란다 앞이 20m. 그러니까 딱 저 앞에 딱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그리고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확한 사항은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선 원안대로 노선을 그렇게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걸 주장을 해왔습니다. 원안대로 원안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것이 시의 사정상 정말 어렵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다면 그렇다면 3호로 노선으로 오는데 단 도개교로 건설을 해서 해양수산청 앞 해양길로 연결시키면 좋겠다. 저희들이 또 그런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안을 저희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개교만 건설된다면 저희들 집 앞에 고가도로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가는 길이 해안길 1로 연결되거든요. 그래 되면 교통 분산도 되고 해안도 살리고 도심도 살리고 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일석일어네요. 그런데 또 이게 사실 도개교라는 것이 부산에 가면 영도에 있잖아요. 한쪽만 올라가는 자리인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안전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야기도 그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한국에서는 지금 도개교마 부산 영도대교 거기는 관광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부산하고는 조금 경우가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배들이 출입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관광에다가 실제로 도개 횟수가 많으니까 기능적인 측면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런 면과 예산 그러니까 관광과 기능과 예산 이 세 개가 삼일체가 되는 그런 달이어야 한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면 도개교가 되는 순간에 그쪽으로 생각을 하면 예산적인 부분을 일단 강구할 수가 없고 예산 관계를 분명히 맞춰요. 도개교를 검토하니까 도개교가 항로고 항로폭을 만족시키려니까 도개교가 약 1710억 정도 예산 나옵니다. 예산하면 저희들 662억 원으로 에타 통과했는데 그러면 20% 이상 정해야 되면 재예탈을 받아야 됩니다. 재예탈. 그리고 국적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황실이나 도가 1700억 들여서 도개교 만들겠다 그러면 사업을 할 여지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개교를 검토했는데 너무 과다한 사업이로 해서 저희들은 좀 안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본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러면 주민분들끼리 대화도 중요한데 포항시하고도 대화가 또 잘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좀 앞으로도 대화를 좀 이뤄나갈 그러실 생각이세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감안해서 시에서 어떤 적절한 안을 내놓을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제3의 안이 있다면 그런 입장 그래서 그 안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들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달라 이렇게 막 요구하시는 것만 가지는 않아요. 그냥 이야기를 해서 가장 좋은 절충안을 지금 찾자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서 저희 택시를 부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분들 포항 시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으시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고가대교 건설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지역 이기주의적인 인비 현상이 아니고요. 이 포항의 남과 북을 연결시키는 이 다리가 정말로 우리 포항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고 해양관광 도시의 백년 대기를 살리고 또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도 보존하고 그런 다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빨리 잘 해결돼서요. 이 국가대교가 주민분들의 고민거리가 아닌 우리 포항의 랜드마크로 좀 잘 자리 잡길 저희 시시콜콜 택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다리 이름이 어떻게 지어질지는 사실 몰라요. 네. 맞습니다. 가칭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다리로 만들어야죠. 시민들도 사랑하고 관광객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돼야겠죠. 포항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다리는 우리 시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서 100년 뒤에도 자랑스러울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당초보다 교량 길이를 70m 줄였습니다. 아파트 밑에 다운 시켜서 이거 하나 하나 하고 교량 높이를 최고 낮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거 안 하나 하고 주민 설명을 하면 저희들이 완벽하게 주민 설명 드릴 겁니다. 아파트 보통 분양하면 입차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아파트 입차해서 교량 가는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고 주민들을 극장하는 바는 이해는 되지만 충분히 받아들여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세대 100% 만족은 안 되지만 만족에 근접하게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